Q. 두 번째 주자 Q. 두 번째 주자 Q. 두 번째 주자맨 Q. 두 번째 주자는 Q. 두 번째 주자가 제 여자 동생이 여자학과대표에서 하고 있는데요. 선수들 좀 단합을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거 일로 인해서 좀 불화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아서 목적은 뭐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가 운동선수다 보니까 운동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 어떤 위상도 올릴 수가 있고 또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역시 동양의 선진국이나 하는 것을 저희가 또 자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기뻐요